기상캐스터 배혜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홍범도 장군로, 대전 현충원 앞 2km 구간의 명예 도로입니다. 2021년 광복절 카자흐스탄에 있던 홍 장군의 유해가 우리나라로 돌아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고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지난 7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정 브리핑에서 홍범도 장군의 공과를 명확히 재조명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만약 공보다 과가 훨씬 많다면 홍범도 장군로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장우 시장 발언 직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잠들어 있는 유성구의 정용래 구청장도 유성구는 홍범도 장군 기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홍범도 장군로 유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범도 장군로를 명예도로로 지정하고 또 그걸 유지하는 것은 유성구 구청장인 저의 권한이고 하기 때문에 절대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우리 홍범도 장군의 뜻을 기리고 받드는 것들을 더 확대하고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따르면 명예도로는 기업 유치 또는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 지자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로는 2년 전 유성구에서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건데요. 그래서 유성구에서 원치 않는다면 명칭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지정된 명예도로는 5년마다 한 번씩 재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홍범도 장군로는 2026년에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또 명예도로는 주소에 사용하는 도로명과는 별도로 부여되는 이름입니다. 홍범도 장군로에는 현충원로라는 도로명 주소가 따로 있는 건데요. 그런데 어제 이장우 시장은 홍범도 장군로의 명칭은 현충원로가 적절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고요. 시민단체에서는 이 시장이 명예도로와 일반 도로명 주소를 구분하지 못했고 도로명을 공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됐습니다. 지난 10일 대전 현충원을 찾았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더니 이장우 시장이 꼴뚜기다. 정권에 충성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친일단체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저격했고요. 이에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패한 송사리 한 마리가 대전천을 더럽히고 갔다. 썩고 부패한 송사리가 갈 곳은 감옥뿐이라며 맞받아 쳤습니다. 총선과 관련해서도 역시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발언을 향후에 해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장기화 할 뿐만 아니라 연관해서 다른 이슈들도 계속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관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정치인들 다 똑같다. 갈라치기 잘하는 짓이다. 백해무익한 이념 논장이다. 이렇게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이 논쟁,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더욱이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